다음 시간에 만나요. 오늘 옷도 예쁘고 촬영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매우 뿌듯합니다 처음에는 올 화이트로 약간 심사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면 지금은 조금 스트리트하게 편안한 감성으로 촬영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착장이 더 기대가 되고 오늘 맵스 요거로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옷을 보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았고 칭찬도 많이 해주셔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많이 희대주시고 예쁘게 찍고 올게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이콜 올게 맵스 화보 촬영이 다 끝났습니다 오늘 되게 즐겁게 촬영을 했고요 옷도 예쁘고 새로운 포즈들도 많이 한 것 같아서 되게 협족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만족스러웠고 앞으로 맵스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불러주시고요 그러면 맵스 6걸 호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안녕